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 학교론에 관한 요약집에 대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도 다뤄보셨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내용도 들으셨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게 또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총론에서 보시게 되면 개념하고 분류에 대한 것이 시험목차상에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늘상 강의할 때마다 정리해 드리는데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리고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 여기가 총론의 시험목차가 되겠고요 지금 보면 문제집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학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학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시험상에서는 자주 인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학의 성격이죠 우리가 성격을 구별하게 되면 종합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그리고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종합과학이고요 규범과학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은 어떤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거기에 따른 어떤 조언을 해 준다는 점에서는 규범과학이고 응용과학이 아마 문제집 등에서 보시게 되면 학문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눴을 때 순수과학은 아니고 응용과학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도시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혔던 문제를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경험과학이고 그리고 인간과 부동산과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각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지문으로 활용한 건 종합과학, 응용과학, 경험과학 정도만 지문으로 활용했으니까 그 내용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관한 부분은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자들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있죠 이거는 김용진 교수라는 분이 제안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모든 부동산 활동하고요 현상 있죠 이거를 복합 개념의 사고로 인식하고 접근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라든가 정책상에서 지원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하는 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논리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시험 지문에 한 번씩 등장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활동과 현상에 대한 것은요 부동산하기에서는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우리가 취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결과로 배출이 되는 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활동이 원인에 해당하고요 현상은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이런 것 등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거래라든가 투자 개발 등의 행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위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행위가 따랐을 때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 거래나 투자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상호 밀접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게 활동과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활동의 주체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체는 공적 주체도 있고 사적 주체도 있고 또는 민간 합동에 의한 이런 행위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련의 행위를 할 때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을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는 주체가 있는데 공적 주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적 주체도 있더라 그럼 이 사람들도 다 개발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인식해야 될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죠 양자 간의 조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과학성이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기술성이라는 게 실무에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화죠 그러니까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자격제도를 도입을 해서 전문성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중개업자가 하는 중개라든가 평가업자가 하는 평가 있죠 여기에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를 요구하냐면 윤리성이라는 걸 요구하죠 그래서 이게 윤리 안에 가게 되면 뭐가 제시가 돼 있냐면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 조직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윤리 그 다음에 공중윤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는 조직윤리하고 공중윤리 정도만 활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윤리라는 거는 일종의 동업자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개업자 간에도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중개업자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 협회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중윤리라는 거는 부동산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들도 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공중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거는 서비스윤리죠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장 활동이라는 거를 꼭 빼놓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임장 활동이 필요라는 거는 부동성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더라 이런 행위가 꼭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이라는 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 이용과 용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까 그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이라는 게 수명이 길다 보니까요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것들을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거래라든가 투자라든가 개발 등의 행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안에서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보게 되면요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죠 예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서비스업이 조금 더 활용이 되는 것은 중개업이 서비스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업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관리업이라는 것은 주거용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관리업이 있어요 여기에 뭐는 안 들어가냐면 기타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얘네들은 기타가 들어가요 주거용 그 다음에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뭐 임대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기타가 안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세분하게 되면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문업이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었을 때는요 뭐를 가지고 물어봤냐면 주거용하고 이제 비주거용에 대한 세부 예시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실상 바뀌었던 것은 여기서 대리업이 들어가고요 투자 자문업이라고 해서 이게 신설이 돼가지고 여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혹시 물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세부 예시를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던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종류가 이렇게 해서 관리업을 기준했을 때 주거용 비주거용하고 중개미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에 다섯 가지로 구별이 돼 있다는 거 기타는 안 들어간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업 분류상에서 금융업은 안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업도 안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국가로부터 자격을 공인받은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 아 뒷페이지에 넘어가서 10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라고 돼 있죠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목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문항식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예 부동산 개념에 대한 거를 먼저 보시게 되면 별표는 하나 해야죠 예 아 복합 개념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요 아 이거를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얘네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류를 알아 두는 게 필요한데 예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한다 그러면요 아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갖다가 예 얘를 이제 공간 자연 예 그 다음에 환경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치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아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전개함에 있었을 때 유형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고자 예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술적 개념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라는 거 요거까지는 시험 지문에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개념에 대한 거는요 자산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생산제 또는 생산 요소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상품 소비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얘네를 구별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경기 변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 개념으로 구별을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는 자 부동산은 생산제이자 우리가 소비제로서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 생산제이지만 소비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출제를 했던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인식을 해야 될 것은 부동산은 공간이면서도 자산으로 인식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공간이 제시가 되면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공간 시장에서 만약에 임대 수요가 많아진다 근데 임대 부동산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제이자 소비제이지만 공간이자 또는 자산으로서도 인식이 된다는 것도 묶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류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을 들어갔을 때는요 법률적 개념은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이 적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구성이 돼 있을 때 이렇게 해드릴까요 법률적 개념을 나누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광의 부동산을 나눴을 때 이 중에 이 협의의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민법상에서는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정착물 관계에서 보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더라 그런데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 오게 되면 독립된 정착물과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구별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애들이 있죠 건물이라든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경작 재배하면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독립된 정착물로 우리가 간주한다는 거 구별을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광해의 부동산에서는 넓은 의미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여기서는 용어상에서 물어볼 건 예죠 준부동산 협의는 여기서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준부동산은요 특수한 동산이라는 얘기죠 개별법에 의해서 얘들도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게 준부동산에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정착물 안에 가게 되면요 10페이지 하단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영미법상에서 구별한 개념이죠 영문상에 보면은 픽스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설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각각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영미법에서는 이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가지 설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설치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상할 때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착물이라는 애가 중계 등의 대상이 되는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착물이라는 것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걔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는 시점서부터 정착물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그러면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이 한 두 번 밖에는 인용이 안 된 거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부착된 물건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정착물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도 기능면에 대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이것도 역시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도 발생하지 않고 기능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동산으로 간주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정착물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얘가 특정한 위치라든가 용도에 맞춰서 설치가 돼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도 얘는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소개가 되는 게 교회나 성당에 예배용 책상, 의자 이런 것 있죠 예배용 책상 같은 경우는 면이 되게 좁고요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볼 때는 괜찮지만 일반적인 학원용으로 쓰기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설치한 의도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으면 여름에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설치했다 그럼 이상할 때 뛰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동산이죠 그런데 원룸에 대한 임대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게 해서 설치하게 되면 원룸 매매할 때는 같이 넘어가겠죠 그럴 때는 정착물로 보더라 그 다음에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하게 되면 정착물로 간주하고요 그죠? 임차자가 설치한 거는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임차자들은 생활이라든가 어떤 영업을 할 때 필요하게 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주하게 되면 다 이제 뛰어가겠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상에서 이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착물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1페이지 중간 밑에 가면 광해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준부동산이라는 건 등기 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특수한 동산이죠 그래서 이 준부동산이 우리가 개별법에서 등기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게 함으로써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복합부동산하고 복합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합부동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건부지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이 돼 있거나 아니면 토지와 임목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별도의 등기를 하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일체로 된 물건으로 취급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에 복합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주상복합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을 때 밑에 층은 상가 쓰고요 위에는 주거로 활용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평가상에 보면 얘네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평가한다는 얘기고요 얘네를 우리가 일체로 취급할 때는 일괄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가치를 평가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을 쓰고요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쓰지만 얘네를 일괄해서 우리가 취급할 때는 그때는 거래사례비요법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는 구분평가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기초적으로 용어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토지의 분류가 주어져 있을 때 시험상에서는 여기서 출제의 빈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분류상에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별할 수 있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28개의 지목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에 보게 되면 지목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한 문제 정도씩 들어가 있는데 가끔 1차 감옥인 학교론에 2차 감옥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지목도 출제를 했던 설례는 있죠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혹시 하는 그런 심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동차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죠 공심법 배우시니까 그런데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28개를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최근에 나온 것들은 법률상에 분류상에 보면 국어하고 유지 있죠 그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는 것은 작은 도랑 있죠 물이 흐르게끔 그거 생각하시면 돼 있고 유지라는 것은 연못이나 저수지 같이 물이 상시적으로 고요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거기 12페이지 중간에 있는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고 있죠 거기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있으면 3개의 용어를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지라는 것은 지목상의 부호가 대란 얘기죠 이게 터대째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 있죠 이거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택지는 이것도 용어상에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택지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지가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택지라는 것은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대지보다는 얘가 좀 더 포괄적이죠 그래서 얘네가 분류가 된 이유는 얘네 둘은 지목상의 부호가 대로 명시할 수 있는데 얘는 지목상의 부호가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얘기고 이 중에서 좀 더 포괄적인 용어가 이 부지라는 얘기죠 이 부자가 바닥부자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건축용지로만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수도용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철도용지 등에 그때 그 바닥에 제공되는 포괄적인 개념이 부지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택지에 대한 부분 부지에 대한 용어가 활용이 된 적이 있어요 답으로 유도되지는 않았고요 용어 정도만 구별을 했다 이런 얘기고 대신에 그 밑에 보면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죠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어는 꼭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후보지라는 것은 또는 이행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용도 지역 간에 그러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도지는 우리가 후보지고요 얘는 용도 지역 내죠 그러니까 택지 지역 안에 가게 되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으면 그게 주거지가 상업지로,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동일한 용도 지역 안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면 걔는 이행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지역 간인지 아니면 지역 내인지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전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구별은 해 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13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필지와 획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필지를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해 주는 것으로서요 얘는 토지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지 개념은 꼭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획지라는 것은 인위적, 자연적 조건이 있죠 이거를 전부를 공통 아니면 또 일부를 공통으로 하면서도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있죠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획지다 그래서 용어상에서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지하고 건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근래 시험에서는 나지 개념하고 공지 개념을 살짝 바꿔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나지 개념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상에 보시게 되면요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안이한 토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요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잖아요 그대로예요 나지는 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나지잖아요 표준지 공시가를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를 해줘야지 이거를 다 가치에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면 틀리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부지라는 것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우리가 건부지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시장성이 좋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나지가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얘는 최유의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건부지 같은 경우는 나지에 비해서는 오히려 시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면요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토지 분류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제목이 주르륵 나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서 많이 지칠 때예요 날도 덥고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갈 길은 먼 것 같고 선 끝 시간은 다가오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쫓길 때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제하고 빈지 이런 개념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법제는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토지고 빈지라는 건 우리가 바닷가라고 얘기했었죠 공유수면 관리법상 빈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얘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얘는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험상에서 둘을 묶어서 줄 수가 있죠 얘는 실익이 없고 얘는 실익이 있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휴안제하고 유유지라고 되어 있을 때요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설명했지만 쉴 휴자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예요 가을에 추수 끝나고 농지 쉬게 하듯이 하지만 유유지처럼 쉴 휴자가 뒤로 빠져 있으면 이건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토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지하고 대지가 있을 때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했고요 여기 대지를 얘기할 때 이 대자가 자루대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지는 자료형 모양의 토지다 이런 얘기죠 근데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맹지도 시험 지문상에 활용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지문을 빨리 읽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씩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지라고 되어 있죠 얘도 답으로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또 한때 여러분 시험에서 답으로 잘라왔던 애가 포락지예요 원래는 논밭 등으로 사용된 애인데 지금은 이제 집안이 무너져 내려갖고 물에 잠긴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포락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빈지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선화지라는 거는 고압선 아래 위치한 토지를 선화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용상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한계지라는 건 도시의 끝에 위치한 우리가 끝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한계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토지 분류 관계에서는 이런 내용 정도가 내가 확실하게 구별이 돼 있는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주택의 분류죠 주택의 분류에서 보시게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게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이렇게 돼 있을 때 답은 거의 여기서만 줬어요 작년에도 다중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가 면적이 330에서 66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험상에서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자 여기서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인 애는 이게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660평방미터 있죠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 이름이 나오면 그게 공동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정도를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라고 해서요 15페이지 박스 밑에 가면은 주택법에서 분류가 될 때 여기서는 이제 준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번에 여기서 개정이 하나 발생한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준주택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그 종류에 보게 되면요 원래 이 주택 중에 보면 원룸형 주택이라고 있었죠 근데 이게 없어지고 소형 주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방을 하나만 둘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최대 3개까지도 방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개정이 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는 이게 개정이 안 된 옛날 지문이 들어가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것까지 그래서 부동산 분류에서는 토지 분류가 어쨌든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 근데 주택 쪽에서는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 거 한 게 있으면 또 인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개념과 분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6페이지죠 부동산 특성 또는 속성 이런 내용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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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